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는 대유행병을 직감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인터뷰에 등장하는 한 문장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왔다 보면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감각이라든지 노하우를 갖게 되죠 아 이게 뭔가 특별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아마 그런 것을 대유행병 직감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손에 넣기 이전이라도 추세를 보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혹은 이렇게 될 것 같구나 라는 그런 감을 가질 때가 있는데 아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최대집 회장이 그런 감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2월 29일 동아일보에 실린 최대집 회장의 심청 인터뷰에는 코로나 사태의 추이와 미래에 관한 귀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 정보를 뽑아서 재정리하고 해설을 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지역 감정은 불가피했다 1월 26일 구정연휴 중인 일요일입니다 첫 담화문은 대한의사협회 담화문은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우한시를 봉시한 날이 1월 20일이니까 이미 중국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인이 계속해서 하루에 3만 명씩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인적 물적 교류가 워낙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확산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들도 긴급 소집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대집 회장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확진자가 생긴 것을 보고 지역사회에 이미 확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상 경험이 있는 의사들이다 보니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되었습니다 이 여름 시점이 대개 1월 23일부터 26일 사이입니다 지역사회 확산은 막을 수 없고 자칫 대유행병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병의 정체도 모르는데 사망자가 나오면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격리병원, 대규모 공공격리시설, 전담병원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검지 조치 등도 준비해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의 변화 추이를 시간 단위로 쪼개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중국 관광객에 대한 입국검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앞섰던 사람들이 대한의사협회 전문가들이죠 두 번째입니다 방역 실패의 원인은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가장 뼈아픈 실책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이자 문정권의 가장 치명적 실수라는 것이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검지 조치를 조기에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패착입니다 최대집 회장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감염원 차단이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우리 안에서 노력해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반인도 아닌 전문가 집단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번도 정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의사협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담화문을 많이 낸 적은 처음입니다 정말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1차 담화문 발표 이후에 나온 첫 반응이 홍익표 전 더불어민장 수석 대변인인 의협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대재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가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어이가 없어서 뇌기를 의심했을 정도입니다 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을 앞장서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의사들 생각을 대변한 것입니다 여당과 청와대가 이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앞으로 닥칠 재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문 정권의 가장 큰 배착은 전문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잘 아는 사람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지 쪼대로 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 무식한 생각에 따라서 그냥 모든 정책과 제도를 그냥 다 밀어붙이니까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들이 나는 거죠 이번에 얼마나 사망을 해야 끝이겠습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안 듣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땐 반문명적인 정권입니다 반이성적인 정권이죠 이렇게 의사협회가 1월 벌써 말이 되면 모든 종류의 전망치하고 결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의료 분야에 띄어짜리 않습니까 의과대학이 합격률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걸 왜 활용을 못하냐 세 번째입니다 바깥으로부터 오염원 유입이 계속되면 방역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최대집 회장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합니다 이미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확산세가 꺾였다고 하지만 변이된 바이러스라도 들어오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기존 검사에서 체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더구나 무정상 감염자들은 공항검열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입국을 막아야 됩니다 참 중요한 거죠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오염원 차단을 할 의향과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2월 26일 청와대 사당 대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전면 검지할 경우 다른 나라의 일반 입국 검지 대상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루에 2만 명 가까이 들어오던 중국인 숫자가 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에 천 명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무정상 감염자가 있어가지고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 양반이 이번에 신천지 사태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거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인의 삶에 아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에 맞장구를 치는 이해찬 대표는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중국인은 국내 공항과 항망내 입국장이 다릅니다 완전히 헛소리죠 들어와가지고 정치의 감염자가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린 게 문제지 입국장이 다르다고 뭐가 문제냐 이야기죠 김상조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은 유학생과 긴급 비즈니스 외에 중국발 입국자는 없습니다 그럼 유학생들은 다 깨끗하냐 이야기예요 유학생 가운데 무정시의 감염자가 당신이 어떻게 없다고 확인하겠냐 이야기예요 심상정 씨는 실익도 없고 우리 손해도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집권 세력들의 중심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수준이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을 이렇게 안일하게 보니까 결국 이 정도 수준의 지도자들이라면 한국민들은 비용을 톡톡히 치르고 배울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비용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입니다 오염원이 계속 유입에 들어오면 국내 발병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변형된 바이러스 유입으로 큰 혼란을 또 겪게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태를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사 세계에 계시는 전문가들이나 일반 국민들과 완전히 딴 판에 진단과 전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세계에 산 것에 대해서 그는 책임을 질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큰 책임이 될 겁니다 바이러스를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죄목으로 큰 비용을 치룰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